그때 수술실에서 너 맨 쓰던 날 나 살리려던 게 아니라 죽이려던 거였냐? 중환자실에 와서 한 얘기. 웬만하면 깨어나라 어쩌고 한 거. 아, 그건 페이크야? 뒤늦게 양심에 찔려서? 하...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수술실에 늦게 온 게 장 회장 사고 터져서 수습하느라 해파린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? 언제부터냐? 언제부터 뭘 어떻게 찬 건데? 나 어떻게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? 명색이 의사라는 새끼가? 도대체 왜? 뭔 때문에! 전문의 간판 달라고? 시키는 대로 하면 니네 형이 그 간판 거쳐준다든? 나 이 새끼.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? 네? 중환자실이요? 차 교수님이 왜요? 내가 왜? 뭐... 바로 가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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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